20여 년 동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가 전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무형 영어, 이메일 영어, 계약 영어에 대한 모든 것 영어를 학습하면서 습득한 지식부터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용 영어 예문과 설명까지 국제거래 계약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관용어구는 계약서의 해석과 검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무역 통상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과 업무 팁을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현장에서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한 업무 수행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단계별 무역 영어에 충분한 예문을 더하다. 상황별 이메일 영어의 이야기를 더하다. 과정별 계약 영어에 명확한 해석을 더하다. 일석삼조 실용 영어, 35년 비즈니스 현장 영어 전문가의 노하우 대공개.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실용 영어의 모든 것. 북랩 출판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무역 영어, 이메일 영어, 계약 영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